민지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? 오늘 다시 집에 와 볼 거 같아요 아아아아아아 아까 연주자들한테 무대가 뭔가 사는 이유?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연 말고 이 마음을 채워줄 만한 것들을 찾다가 정말 많은 날 뻔인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남은 기간동안 저희 잘 참고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지금 이 시간이 엄청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은채 봐줄 거야 뜨겁게 빛나 내 눈동자를 난 아무런 말 없이 봐봐줄 거야 따뜻한 햇빛이 내 무거운 고개를 눕지 음.. 한 걸음만 건너 그대 듣길 수 있어 음.. 한 걸음 앞건 나 그댈 지킬 수 있어 음.. 넓없이 펼쳐지 내면 부드러운 모래들 음.. 음.. LA 가득 검침 눈에 늘어내줄 거야 내게 올아줄 거야 웃겨 눈도 einzel 난 아무런 말 없이 울어줄거야 불없이 fle차지는 부드러운 오랫떡 LA 가득시 청양할러 내게 울어 깨끗이 그때 돌아가야 돼 천천히 물건 놔줄 거야 뜨겁게 난 눈떡이 난 아무런 말 없이 봐줄 거야 난 아무런 말 없이 봐줄 거야 난 아무런 말 없이 봐줄 거야 채널의 이스라엘 씨 기타 피아노베이스의 조영호 씨 기타 피아노베이스의 조영호 씨 소리 너무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스트라디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하루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볼 수 있는 날은 아! 저! 무! 음원이 나옵니다 네! 맥지언스 비이크의 그라는 유니션과 함께 이제 두려워 경험원을 네! 여러분을 위해서 하수기팔근도 곧 앨범이 나옵니다 극시연 씨는 저와 8월에 만약에 애초가 안된다면 광주국제음악 페리틱 아래에서도 볼 수 있을 거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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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